카메라 보고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작나? 손은 들어? 아니 그건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슬프지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민음사에서 쏜살문고를 비롯해 여러가지 재미난 책들을 편집하고 있는 유상훈입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혼에 힘입어 ASMR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할 때는 마냥 즐거웠는데 막상 마이크 앞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떨리고 경직되고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장담할 순 없지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제목은 긴긴 회의 끝에 정해진 유상훈의 조용한 책 소개입니다 민음사의 자타공인, 취향 전문가로서 제 취향을 저격한 책들을 조용히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제가 ASMR 꿈남으로써 ASMR을 꼬뜨려서 조용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안 들리니? 어? 보니? 아까 됐는데? 잠깐만 잠깐만 제가 귀가 즐거워집니다 무강점 결제 좀 무섭지만 칼을 한번 들어가나? 지난 몇 달 동안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화진씨랑 박혜진 팀장의 책 처방 코너에 이어서 3월 8일 화요일부터 선생님들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제가 단독 코너는 처음이라 여러모로 서툴게 서툴지만 선생님들의 깊은 아량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 이 소리가 좋네 진짜 좋아